에지 봐봐 우와 너무 예쁘다 얘 누구야? 에지야? 이거는 에지 케이스 에지야 어때? 에지 그 뭐야 스티커? 스티커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건 충지다 너무 예뻐 이건 에지 안돼 안돼 너무 예쁘지 에지 에지 에지야 이거 너야 너 물어 뜯으면 어떻게 해 아니야 이거 에지? 중지 에지야 그거 비싼거야 에지야 에지 그거 몸무게 물으면 안돼? 아니 범퍼구나 이게 아주 기질이라 에지야 에지 에지 신났어 물어뜯고 싶어서 에지 폰 에지 폰 에지 폰 에지 폰 코에 다 넣어 중지 중지 아아 가만히 있는거 봐 너무 귀엽다 중지야 좋아? 아빠 왜 가만히 있어? 몰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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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